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와 공조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디지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9일 날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발언을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FBI와 공조를 해서 외환거래를 북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미국 출장의 실제 목적은 바로 가상화폐에 대한 추적이다 이렇게 밝혔고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공조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점을 다시 디지털타임즈가 확인해서 다시 인정한 그런 확인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에서 출발한 이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서 홍콩과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구조원대에 육박하는 수상한 외환거래가 북한의 자금 세탁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후에 국회 법사위 전체위에 참석해서 미국 출장 이유를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된 방문 목적은 FBI의 레이 국장의 면담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인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실적을 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한미 간에 지금 진행되는 현안들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용적인 답을 가지고 돌아왔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용적인 답을 갖고 돌아왔다. 프랙티컬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프랙티컬. 한동훈 장관은 또 미국 출장을 시급하게 간 것은 새 출발을 하면서 지원과 공조체제를 빨리 갖춰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FBI 그리고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담당의 책임자들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미국으로 출장 간 것은 지난 6월 29일 시작해서 7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당시 한동훈 장관은 FBI 방문을 해서 크리스토프 레이 국장과 티머스 랭근 수수 부국장 등과 면담을 했습니다. 당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왜 미국으로 출장 갔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영수석이 관장하는 인사검정 업무를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인사검정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인사검정 시스템을 굳이 장관이 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인사검정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민영수석실에서 해왔는데 그리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6월에 미국으로 출장 갔다는 것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게 갔다 왔던 게 가상화폐 관련해서 미국 FBI와 공조 시스템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수사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의논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김여겸의 그 당시에도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해서 미국 FBI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 공조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김여겸이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물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딸 때문에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 그러니까 딸기 관련해서 그때 미국에서 이모가 말하자면 딸의 논문 관련해서 뭘 봐줬다. 이러니까 그걸 이모 교수라고 했는데 이모 교수. 그걸 이모라고 이렇게 옮기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남국이었습니다. 김남국. 어쨌든 그런 식으로 김여겸도 그게 딸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하면서 초점과 논점을 흐리니까 한동훈 장관이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디지털타임즈가 확인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미국 FBI와 공조를 시인했고 외환거래에 관련해서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일이 있는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여겸은 그날 질문할 때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을 때 미국 법무부 장관도 만나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그게 아니라 미국의 FBI 국장을 만나라고 하는데 왜 그건 묻지 않느냐? 이렇게 대물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물어봐라. 물어봐달라. 가상화폐와 갔다 왔는데 가상화폐와 갔다 와서 공조시스템을 책 챙기고 체크하러 갔다 왔는데 그걸 물어봐달라 했는데 김여겸은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수상한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은행들이 외환한 송금 규모가 65억 4천만 달러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의 관련 부처들의 전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한은행에 이어서 국내 은행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환 송금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을 통해서 그에게 이상해외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한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IBK 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하고 또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내의 많은 금융기관에 조단위의 돈이 흘러들어 왔는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돈의 몇 억 이상 이렇게만 돈 거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를 받고 신규 고객이 생기는지 돈이 빠져나갔는지 다 일일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 있다면 이 돈들이 홍콩이나 중국이나 또는 대만을 통해서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고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동을 거쳐서 세탁돼서 갔지 않았을까. 그럴 때 국내에서 누군가가 중동에 가서 세탁된 돈을 주고 북한 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돌았었고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지역에 자전 출장을 간 것도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출장 간 것.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 하나 둘씩 드러날 터이고 그래서 검감원장을 이른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검사로 검감원장에 앉힌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검감원장에 가면 뭔가 새로운 추적 또는 감독 기능보다는 조사 기능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최근에 조 단위의 돈들이 흘러갔는데 이게 북한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킹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걸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탁을 하고 난 뒤에 일부를 떼고 바로 북한으로 다시 가져갔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핵 개발을 하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지금 굶어 죽겠다. 북한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았던 것도 누군가가 뒤에서 달러를 대해주고 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지 말자 바로 미국에 보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애당초에는 검찰 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보낸 것도 그런 일련의 이야기 때문에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노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재성 전 청와대 민중수석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시기에 암호화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협조를 FBI에 부탁하러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FBI에 부탁하러 갔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성 전 수석은 여권은 문재인 정부 때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불법 송금된 돈이 바로 대북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봉상을 하고 있다.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뭔가 밑에 구도는 쫙 짜여있고 지금 그걸 FBI와 우리 법무부가 공조수사를 하면서 뭔가 파악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은 초비상이 걸린 것 아닌가? 이재명 사태에다가 그리고 암호화화폐까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문재인까지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비리, 국기 문란 사건들이 하나 둘씩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